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세이노님이 지으신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다음 카페에 기고된 글과 여러 잡지에 기고하신 글들을 모아서 다음 카페 운영자가 편집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책을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세이노의 성공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졸부 흉내내지 말고 먼저 목돈부터 지식배양 게을리 말라 동아일보 지면에 세이노의 부자 아빠 만들기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세이노 씨는 그 자신을 학력도 남다르지 않고 머리도 좋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래도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는 돈 버는데 굳이 똑똑한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며 아주 평범한 사람들보다 약간 생각만 달리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가 굳이 필명을 고집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IMF 사태 직후 모 언론에 당당하게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고 말한 이후 온갖 협박 전화를 받고 아이들 학교에서도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이 이식부터 바뀌어야 돈을 벌 수 있고 사회 풍토가 바뀌어야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돈 버는 노하우가 언제 어떻게 해서 보이기 시작했는가. 처음에는 그저 돈만 쫓아다녔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저 내 호주머니를 불려줄 수단으로 생각했다. 그것이 잘못이었다. 나부터도 나를 어떤 수단으로만 보는 장사꾼에게 물건을 살 마음은 생기지 않으니까. 돈을 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그 사람의 자발적인 의사로 내 호주머니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정말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양반 정신을 버리고 머슴 정신을 가지면 된다.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머슴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신용을 다져나가고 약속을 이행했다. 약속을 지키느라 손해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강의용 음향기기 설치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사업 시작 첫 해에 수혜가 났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천재지변임으로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하겠지만 나는 무료로 다 수리해 주거나 신품으로 바꿔주었다. 몇 천만 원의 손해가 났지만 바로 이 고객들이 모두나이 영업사원처럼 선전을 해주는 바람에 1년 후에는 수억 원을 벌 수 있었다. 또 품질을 남들보다 10%만 더 좋게 하면 가격은 몇십 퍼센트 더 받을 수 있다. 국산 만년필과 몽블랑 만년필을 비교해보라. 품질이 100배 더 좋아서 가격이 100배 더 비싼 것은 아니다. 아울러 경쟁이 치열한 쪽에는 전혀 가지 않았다. 이른바 멋있고 폼나는 분야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같이 싸우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언제나 패자가 되고 만다. 그러나 경쟁이 약한 부분에 가게 되면 그저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보다 조금만 노력하면 이길 수 있었다.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다는데 어떻게 제기했는가? 나는 정말 빈손으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했고 28세에 집도 샀지만 2년 후 몽땅 말아먹고 다시 빈털터리가 됐다. 하지만 원래부터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잃은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했다. 영어를 조금 했기에 하루에 15시간씩 번역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모았고 그 이전에 닦아 놓은 신용을 근거로 자금을 모았다. 내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친척이나 친구가 아니라 모두 사회에서 만난 사람이다. 담보 없이 돈을 빌릴 정도로 내 신용은 철저했다. 나는 남들이 잘 모르거나 불편해하는 것을 찾아다닌다. 그것들이 돈이 된다. 나는 남들이 모르거나 불편해하는 것을 해소해주고 대가를 받는 구조체를 만드는 데 열중했다. 내가 아는 영어 지식이 85년부터 나타난 16BT 컴퓨터와 연결되니까 그것이 무역으로 연결되고 나중에는 유통까지 연계됐다. 모든 사업은 3년이 고비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3년만 몰두하면 내가 몰두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체의 뼈대는 완성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2년을 못 견디고 넘어지는데 배수의 진을 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배수의 진을 치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덤벼든다. 재기 이후 큰 돈은 어떻게 벌었으며 어떻게 유지하고 있나. 정보를 가공하는 일을 통해 큰 돈을 만지기 시작했다. 컴퓨터 음향기기 무역 유통을 통해서도 돈을 벌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처럼 재테크를 통해 불려왔다. 이때 나는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이 말만 믿었다. 재테크 전문가라고 해도 나보다 부자가 아니면 반신반의했다. 부동산 경매도 내가 직접 공부하고 직접 결정했다. 증권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 의견은 그저 참고하는 정도다. 지금도 공부는 계속하지만 습관일 뿐이고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런데도 자꾸 돈이 불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몰리는 길에는 잘 가지 않기 때문인 듯하다. 사람들이 코스닥에 몰릴 때 나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아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저절로 돈이 불어나는 경지에 이르신 것이 너무나 부럽네요.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과 마인드는 무엇인가. 졸부 흉내를 내지 마라. 기름값이 조금만 올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름값이 쌀 때 미리 졸라매어 살아야 한다. 그렇게 목돈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전쟁이 났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생존 능력을 배양해라. 결국은 지식을 배양해야 한다. 고민이 있다면 10분 이상 하지 마라. 어떤 고민도 사실상 10분 이상 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걱정에 빠져 산다. 오로지 문제 해결 방안만 찾아라. 부자가 되는 것은 천재들이 아니라 바로 다른 보통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임을 잊지 마라.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은 젊을수록 돈을 아껴라 입니다. 수입에 비해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싶은 시절이 있다면 그것은 젊은 시절일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놀러가고 싶은 곳도 많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돈 쓸 곳이 하나 둘이 아니고 멋진 이성 친구를 사귀고도 싶고 갖고 싶은 것들도 적지 않은 때가 20대와 30대이다. 결혼을 할 때도 기억에 남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고 가구도 좋은 것으로 장만하고 싶고 뭐 그럴 것이다. 온갖 잡지들과 tv 광고 속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젊은 모델들처럼 살고 싶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부잣집 친구들에게 시생과 부러움이 솟아나기도 하는 시절이 그 시절 아니겠는가. 그러나 명심해라. 당신이 돈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수입에 비하여 가장 많은 저축을 가장 악착같이 하여야 할 때가 바로 그 시절이다. 20대와 30대 시절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수호하기 위하여서건 취미를 위하여서건 그 어떤 명분으로 사용하는 돈이건 간에 그 돈이 모여 적절하게 투자될 경우 10년 후에는 그 수익금만으로도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20대와 30대에 모은 1억원이 40대에 가서는 10억원이 되어 그 수익금이 1억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20대와 30대에 소비한 1억원은 40대에 가서 그저 사신첩 몇 권 정도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게다가 30대에 1억원을 모으는데 들어가는 노력은 40대에 1억원을 모으는데 들어가게 될 어려움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 쓸 곳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은 지출을 줄이는 대신 쉽게 떼돈을 벌어 자신의 욕구를 더더욱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기면서 주식이나 다단계의 미혹에 빠져든다. 내가 독자들에게 받은 메일들 중 정말 대책이 안 서는 경우가 바로 그렇게 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된 사람들이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런 사람들은 고통을 받아도 싸다고 믿는다. 누군가의 수술비 때문에 빚을 지게 된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 빚이 가족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는 어느 정도만 안타깝게 여기며 친구나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빚이 생긴 경우는 조금만 안타깝게 여긴다. 본인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빚이 있는 경우 재테크 투자에 대한 공부는 언제나 무모함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은 오직 한 가지. 재테크에 대한 공부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거지처럼 살면서 빚부터 갚으라는 것 뿐이다. 물론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찬란한 젊은 날들의 그 아까운 청춘을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며 살다가 즐길 수 있는 시간 다 지나간 뒤 죽기 직전에 부자가 되면 무엇 하겠는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늙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돈 때문에 바둥거리며 젊은 시절 다 보내고 병이라도 걸리면 누가 그 시절을 보상하여 준다는 말인가. 맞는 말이다. 하지만 찬란한 젊음이라는 것을 제 딴에는 찬란하게 보내면 보낼수록 중년 이후에는 처진 어깨를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젊었을 때 신나게 노는데 돈을 다 써버리고 늙어서 돈도 없이 비참하게 되는 경우는 왜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조화와 균형을 부르짖으며 젊음을 보냈던 부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게 데리고 와봐라. 젊음을 즐기면서도 부자가 되려는 것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으려는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여기서 당신이 놓치기 싫어하는 그 청춘이라는 토끼에 대해 한 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잘난 청춘 시절에 돈과 시간을 바치며 하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 번 지금 당장 적어보아라. 이웃을 위한 봉사라도 한다면 내가 말을 안 한다. 기껏해야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인터넷에서 채팅이나 하는 것이 젊음을 불사하려는 고귀한 행위란 말인가? 밤 거리에서 술에 취해 이리비척 저리비척 하는 것이 젊음의 표출인가? 친구 생일에 다같이 술에 취하는 것이 젊은 우정의 표출이라고? 얼마 되지도 않은 돈마저 유명 브랜드 상품에 쓰는 바람에 카드빚에 시달리면서도 있는 놈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안 보인다고? 성공한 사람들이 깨끗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너희처럼 청춘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상당히 강한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욕도 되게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약간 거부감이 드는 내용들도 많은데 되게 어렵게 자수성가 하셔서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자로 살고 싶다면 젊은 시절에 철저하게 돈을 움켜쥐어라.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고 모든 허래허식을 물리쳐라. 나는 도대체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도 아이 돌잔치를 호텔에서 하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돌잔치가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말은 하지도 말아라. 그 아이가 기억도 하지 못할 일을 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남에게 보이려고 혹은 부모가 즐기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어디 아이를 위해 하는 것이란 말인가? 신혼부부들에게 주는 경고. 비빌 언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면 결혼 후 5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그 시기에 돈을 모으지 못하면 당신들은 평생 부자가 되기 힘들다. 혼인 비용을 최대로 줄이고 현금을 보유해라. 가구도 가장 싼 것으로 장만하고 그 어떤 것이건 간에 중고 물품도 고려하여보라. 호사스러운 혼수품도 5년 후면 고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결혼 예물? 부자집 친구들을 절대 따라하지 말라. 일생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돈 좀 써야 하지 않느냐고? 글쎄다. 그렇게 시작한 부부들 셋에서 넷 쌍 중 한 쌍은 이혼하며 대다수는 평생 돈 걱정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총각 시절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은 대부분 중고였다. 결혼 전 내가 아내에게 사준 첫 커피는 특급 호텔 커피였으나 첫 음식은 청계천 벼룩시장에서 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끓여주는 천원짜리 동태찌개였고 첫 선물은 그 시장에서 팔던 천원짜리 목도리였다. 결혼 전 나는 빚도 많았었기에 아내에게 와인 한 잔 사준 적도 없다. 당신이 처녀라면 그런 나를 좋아할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내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다. 그 당시 내 처지는 빚이 많았기에 여자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할 처지가 아니었다. 결혼 후 나이 월 수입은 결코 적지 않았으나 내가 진빚부터 갚아야 했기에 우리는 전혀 돈을 쓰지 못했다. 결혼 후 2에서 3년이 지나자 나는 빚도 갚을 수 있었고 어느 상호신용금고에서 경매로 넘기기 직전에 아파트를 싸게 구입하였다. 하던 사업도 그럭저럭 되어가면서 다시 1년 후 자가용과 기사도 마련하였고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20억 원이 현금으로 모일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내에게도 내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말도 하지 않았고 티도 별로 내지 않았다. 돈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 언제나 날파리들이 몰려든다. 자가용과 기사를 둔 것은 돈 있는 티를 낸 것이 아니냐고 아니다. 길거리에 허비하는 시간을 절약하려고 그랬다는 것이 더 정확하다. 젊은 시절에 돈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개개인의 선택일 뿐이다. 다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특별한 재능도 없는 보통 사람이라면 당신 호주머니에 돈이 쌓이는 법칙은 단 하나라는 사실이다. 먼저 몸값을 올려나가면서 최대한 절약하고 최대한 먼저 모아라. 그러면 먼저 쌓일 것이다. 그 쌓인 돈이 부자가 될 종자돈이 된다. 젊었을 때 놀 것 다 찾아다니고 즐길 것 다 찾아다니며 카드를 긋고 쉴 것 다 찾아 먹는 사람이여 당신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당신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젊음을 보냈던 사람들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명심해라. 당신이 생활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다음 시 구절이 당신의 마음을 송곳처럼 찌르게 될 것이다. 뭘 했니? 여기 이렇게 있는 너는 울고만 있는 너는 말해봐. 뭘 했니? 여기 이렇게 있는 너는 내 젊음을 가지고 뭘 했니? 변화가 없는 삶은 불행하다. 부자들에게는 불행하고 가난하였던 과거가 나의 경우도 그렇듯이 종종 훈장처럼 따라다닌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담은 불행한 상황을 자기 힘으로 역전시켜 행복한 상황으로 만든 사례로 종종 인용되곤 한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가난하여 끼니조차 마련하기 힘들었는데 노력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곧 그들이 삶이 불행해서 행복으로 바뀌었음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돈이 많아지면 불편하고 구차한 환경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할 뿐이다. 생활 수준이 높다고 해서 높은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비슷한 예는 불안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공부를 열심히 하여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거나 수년간 어렵게 공부하여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성공담과 관련하여 서도 나타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사례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저 좋은 학력을 갖게 되었을 뿐이고 어렵다는 시험에 합격하였을 뿐이다. 그렇게 하여 이 사회에서 얻게 될 대가가 좀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착각하지는 말라. 성공한 사람들이 사례를 보여주고 나서 꿈을 가져라 혹은 야망을 가져라고 말하는 것은 종종 마치 명예나 지위, 돈, 학벌 등에 대한 꿈과 야망이 성취되어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성공하게 되면 기쁨을 얻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기쁨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라 잠시뿐이며 그 어떤 성공이건 간에 결코 행복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목표가 성취되면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뿐이지 그 성취감이 행복과 동의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TV 프로그램 성공시대나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을 본받아 나도 저렇게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저런 사람이 안되면 내 삶은 불행하여진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 분명히 말한다. 그 어떠한 실패도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 어떠한 삶도 열등하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내가 가진 자로서 글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못 가진 자와 실패한 자를 못난 놈, 불행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 내가 철저하게 비난하고 꾸짖는 대상은 시간을 우습게 여기는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자기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서도 돈과 성공과 행복을 아주 편하게 꿈꾸는 사람들이다. 행복은 우리가 소유한 것들과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반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말한다면 행복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이 유형의 것이건 무형의 것이건 상관없이 그 양과 질이 증가하는 과정이 계속될 때 얻어진다. 미국 심리학자 데이비드 마이어스 역시 행복의 추구에서 고정된 고소득보다는 소득이 증가하는 상태가 더 낫다고 결론 지었다. 소득의 많고 적음 그 자체가 아니라 소득이 매년 오르고 있을 때 인간은 행복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이다. 매년 연봉 100만 달러를 계속 받는 사람보다는 10만 달러의 연봉이 매년 증가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말이다. 나는 그의 말에 한 가지 더 붙이고 싶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 변화를 스스로 일으켜 그 어떤 분야에서든지 자신의 가치를 계속 증대시켜 나갈 때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말이다. 양기자의 소설 모순에서 주인공인 25세 여성 안진진의 이모는 심심해하는 부유칭 사모님이다. 돈도 잘 벌고 착실하기까지 한 멋쟁이 신사 남편을 둔 이모는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이 넘쳐 나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그 잘 살던 이모가 너무나 행복한 일상에 지쳐 자살한다. 부자였지만 삶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이 종종 자살하는 이유 역시 삶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고 나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나의 미래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오팄하고 그런 자살을 시도하였었다. 토마스 제퍼스는 행복의 추구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했다. 그 권리를 누리려면 스스로의 변화를 먼저 주도하라. 남이 하면 따라하고 남이 좋다면 따라서 좋다고 박수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뿌듯하여 질 수 있는 주체적 삶을 찾아라.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은 이미 생명이 죽은 삶이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에 익숙하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이 버는 돈의 액수가 작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천만의 말씀이다. 당신이 돈을 얼마나 벌든 간에 삶의 변화가 없고 뿌듯함이 없다면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없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증가시키는 노력을 할 때 행복은 매일같이 주어지는 법이며 덤으로 뿌듯함마저 느끼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 변화의 방향을 어느 쪽에다 두는가에 있다. 그 방향은 오직 두 가지 뿐이다. 그 하나는 이 사회에서 대가를 더 많이 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지식들을 추구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사회에서 대가를 받는 것과는 관련 없이 인간으로서의 성숙함을 지향하는 것이다. 참선을 하면서 자기를 바라본다거나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생을 배운다거나 하는 것 말이다. 돈과 관련되지 않은 것에 그 방향을 두고 있다면 당연히 돈은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변화가 주는 뿌듯함은 곧 돈 문제로 인하여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독실한 신앙인들처럼 자족과 감사의 생활을 영위하며 살 자신이 있다면 계속 그렇게 돈과 거리를 두고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가치 잃는 삶의 한 형태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대가를 더 받는 쪽에다 변화의 방향을 두고 있다면 그 대가 자체보다는 변화의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 관심을 두어라. 그렇게 하면 행복감과 뿌듯함을 매일 맛볼 수 있고 돈은 저만치에서 뒤따라오게 된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하여 삶과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언제나 나는 뿌듯함과 행복감에 충만하였다. 30대 초에 내가 컴퓨터와 씨름을 하다가 새벽 4시에 사무실을 나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던 집으로 가면서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 가슴 뿌듯함을 20대에 내가 밤을 새워가며 책을 읽다가 마지막 페이지를 새벽역이 밝아오는 가운데 끝냈을 때 느꼈던 그 환희에 찬 뿌듯함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돈? 돈은 그 뒤에서 성큼성큼 따라왔다. 비록 당신은 돈이 뒤따라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정말인가 의심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겠지만 내 말을 믿으라. 내 귀에는 그 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이미 살아보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변화가 싫다고 지금 그 상태로 있는 게 좋고 행복하다고 내가 알기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에 빠진 사람 무소유 신봉자 신실한 신앙인 세 종류뿐이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변화 없이 사는 게 좋고 행복하다면 내게 그렇게 사는 비결 좀 알려다오. 다음은 시간이 돈이 되게 만들어라입니다.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개이다. 하나는 크로노스인데 흐르는 시간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대상으로서의 시간이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길이 막혀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되는 시간 같은 것이 이 크로노스이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보람 있는 시간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없는 시간은 그저 세월의 주름살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외에도 하나가 더 있다. 돈이 되는 시간이 그것이다. 흔히 시간은 금이니 돈이니 말들 하지만 크로노스로서의 시간은 전혀 돈이 안 된다. 출퇴근길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이리 벗기고 저리 벗기는 시간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며 술에 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이다. 카이로스로서의 시간이라고 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월드컵에서 항공을 응원하느라 근 한 달 동안을 축구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으며 승리의 감격을 맛보고 패배의 아쉬움도 맛보았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는 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부자가 되려면 돈이 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그 노동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에 해당된다. 돈이 되는 시간은 그 시간에 임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크로노스가 될 수도 있고 카이로스가 될 수도 있다. 똑같은 일을 하여도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무심하게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한다면 그 시간은 크로노스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일을 개선시키고자 하고 자신의 힘을 모두 쏟아 부으며 최선을 다한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가 될 것이다. 돈이 되는 시간은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노동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지식을 얻는 데 사용되는 시간 역시 돈이 되는 시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최우수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한다면 일단은 이 사회에서 대가를 더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공부를 잘하고자 바친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게임은 학교 성적만으로만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받는 대가를 크게 함으로써 될 수도 있지만 세상에 지불하여야 하는 대가를 적게 함으로써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지불하는 대가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해주는 일들에 대하여 당신이 알고 있다면 지출하는 비율이 줄어들어 주머니에 남는 돈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웬만한 컴퓨터 고장은 직접 수리할 줄 안다면 그 수리 지식을 얻는 데 사용하는 시간은 평생 컴퓨터가 고장 날 때마다 돈을 절약시켜주는 원천이 된다. 평생 말이다. 따라서 당신이 컴퓨터 하드워에 대하여 일단 억지로라도 배워둔다면 그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이 된다. 나는 이 법칙을 남들보다는 빨리 깨달았기에 시간이 날 때마다 정치나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배우고자 하였다. 나는 길거리를 걷다가 도로 공사를 하는 것을 보아도 인부들이 어떻게 하는지 세심히 바라보고 배웠다. 직접 눈으로 볼 기회가 없는 것들은 모두 책을 통해 감을 잡고 배워나갔다. 그렇게 하는 시간이 바로 돈이 되는 시간이다. 시간이 남는다고 크로노스가 많다는 뜻이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배워나가라. 우선은 지금 하는 일과 관련된 것들부터 마스터하라. 그렇게 할 때 그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일과 관련된 책들은 솔직히 재미는 없다. 하지만 재미가 충만한 책들만을 읽는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가 될 수는 있지만 돈이 되기는 어렵다. 재미없어 보이는 지식들을 위하여 돈이 되는 시간을 먼저 투자하는 사람만이 크로노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도 인생은 즐기며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장담하건대 당신이 재미있는 것만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당신의 삶 자체가 조만간 재미없어질 것이다. 불확실성의 시대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 겔브 레이스는 인생에서 대부분의 물건 이를테면 자동차나 연인이나 암은 그것을 지닌 사람에게만 중요하다. 그에 반해 돈은 그것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그 중요한 것을 위해 지금 시간을 투자하라. 지금의 시간이 미래의 돈이 되게 만들어라. 인생이란 비스킷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스킷통에 비스킷이 가득 들어있고 거기엔 좋아하는 것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좋아하는 것을 자꾸 먹어버리면 그 다음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만 남게 되죠. 난 괴로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걸 겪어두면 나중에 편해진다고. 인생은 비스킷통이다라고 무라카미 하루키 상시일의 시대 중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과 먼저 친해져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른바 금융지식이나 투자지식을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지식으로 믿는다. 물론 그러한 지식도 중요한 것이기야 하지만 나는 그런 지식을 전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재테크 상당가들 중에서 부자를 만난 적은 없다.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지식은 단순한 금융지식이나 투자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쏟아지는 정보를 이용하여 돈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이며 인간 심리를 알고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이며 시장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색하는 힘이다. 그러한 지식을 얻으려는 노력으로써 나는 신문을 많이 본다. 수많은 기자들이 사방에서 수집하여 활자화 시키는 정보들은 내게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지면을 통해 알려주는 정보 모두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읽는 여러 종류의 일간지와 경제지들 중에서 매일 언어 하나를 택하여 우선 경제란부터 상세히 살펴본다. 경제 흐름을 알려주는 모든 기사는 정말 놓치지 않는다. 현재 나는 일간지 3개와 경제지 4개를 보고 있는데 내가 왜 그 비슷비슷한 내용들로 도배되어 있는 여러 신문들을 읽어왔는지는 별도로 설명할 것이다. 차 안에서 신문을 읽다가 원하는 기사를 칼이나 가위 없이 맨손으로 잘라내는 기법을 스스로 터득하기도 하였고 책상 위에 놓고 칼을 대고 자르면 신문 한 장의 두께만큼만 칼질이 되는 특수한 칼도 서너 가지 종류를 오래전 외국에서 구입했을 정도로 나는 경제기사를 소중히 여긴다. 경제란 다음에 보는 것은 문화란이다. 문화를 알아야 인간을 이해하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TV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대충은 본다.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연속곡이라고 해도 나는 거의 안 보기 때문에 대화 중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기초적인 내용만큼은 알아두기 위해서이다. 정치, 사회, 스포츠 등은 대충대충 본다. 어느 한 신문에서 그런 분야에 대한 기사들을 내가 흩어보는 데 바치는 시간은 이분도 안 된다. 어느 연예인이 이혼을 했건 말건 박찬호의 금년 실적이 얼마가 되건 정치인들이 무슨 일로 싸우건 간에 나는 그런 기사들은 대강 제목만 보고 만다. 그런 지면들에서 내가 집중하여 보는 것은 광고이다. 광고는 사회의 단면이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호주머니를 어떻게 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기에 유심히 본다. 이런 상품이 나왔구나. 이 동네는 부동산이 이 정도 가격이구나. 사업 모집 광고를 이렇게도 하는구나 등등을 재빨리 눈에 집어넣는다. 인터넷에서는 이것을 못 얻는다. 시내버스는 타본 지가 20년이나 되지만 지하철은 1년에 몇 차례는 나도 타게 된다. 막상 지하철을 타보면 체육계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듯 느껴진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스포츠 기사나 연예기사들을 읽내라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셀러리맨의 나라라고 불리는 일본뿐만 아니라 그 어느 나라에서건 대부분 비슷하다. 나는 해외 출장을 갈 때 대부분 1등석을 탄다. 한일 요산에서는 1등석 손님들 중 야쿠자도 있을 정도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타기에 스포츠 신문을 찾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하지만 장거리 노선에서 1등석 승객들은 거의 모두 경제지를 찾는다. 반면에 이코노미 클래스 즉 3등석 승객들은 스포츠 신문이나 연예 주간지를 먼저 찾는다. 서로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틀린 것이다. 1등석 승객들은 1차적 관심이 경제이며 그래서 돈을 더 번다. 3등석 승객들은 1등석의 넓은 좌석을 부러워하면서도 1차적 관심은 경제가 아니라 재미난 기사거리들이다.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하는 경제 게임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대부분은 스포츠 기사나 연예기사 같은 재미난 이야기거리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다. 정치에 대해 관심이 깊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신문사 인터넷의 자유토론장에 어쩌다 들어가보면 정말 과관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침을 튀기며 말할 수 있는 분야는 정치, 스포츠, 연예뿐이다. 하지만 당신이 TV 앞에서 환호를 올릴 때 부자가 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 TV 속의 주인공 드림을 깨달아야 한다. 스타들이 일거수 일투족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도 당신에게 생기는 것은 땡전한 푼 없다.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게임에 박수를 치고 있는 것이며 당신 자신의 주인공인 경제 게임에서는 규칙도 모르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부자들을 도둑으로 싸잡아 비난한다. 십중팔고 당신은 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 이름들은 줄줄 깨지만 대차 대조표는 볼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TV 앞에서는 넋이 나가고 신문을 읽으면 꼭 정독을 하면서 5분도 안 돼 잊어버릴 뉴스거리들에 온 시간과 정신을 바친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고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어한다. 부자가 되려면 돈과 친해져야 하는데 사람들은 다른 것들과 친하다. 돈과 친하여 진다는 것은 경제 게임의 법칙을 안다는 것이고 경제의 피가 흐르는 증권, 부동산, 경영, 사업 등에 대한 책들을 읽는다는 뜻이다. 일간지에 나오는 경제라는 꼬박꼬박 챙긴다고 경제지 하나와 경제 주간지 하나 정도는 읽어야 무슨 감이 잡힐 것 아니겠는가. 신문값이 부담스럽다면 일간지 대신 경제지만 읽어도 된다. 명심해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경제 지식은 당신을 절대로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그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책을 좀 읽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치, 문화, 역사, 종교 서적들을 본다. 교양이나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물론 나도 그런 책들을 읽는다. 아마도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이 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비율로 따져본다면 그런 책들보다는 돈 냄새 나는 책들을 더 많이 읽어왔다. 영혼의 양식보다 일용할 양식을 먼저 챙겼다는 말이다. 기억해라. 교양이 내게 돈 많이 주는 세상이 아니다. 부자가 되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당연히 일용할 양식부터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 책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교양을 닦아라. 미국 프로야구 선수 박찬호가 연습은 안 하고 교양증대에만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신도 사회에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해라. 딱 1년만 미친 듯하면 장담하건대 내년에는 벅찬 가슴을 갖게 된다. 교양이니 영혼의 양식이니 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해결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끝에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로 끝마치게 되었는데요. 제가 책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정말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가 책을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읽는 대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PDF 파일로 세이노의 가르침 다음 카페에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다운받아서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그것을 다운받아서 재본을 하려고 했는데 고맙게도 이 재본된 책을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본을 해서 읽고 있습니다. 재본을 한 책을 읽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원래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게 엄청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때 이 세이노의 가르침을 모아가지고 워드 파일로 저장해놓고 읽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상당히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책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나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